부르기 2주 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킥오프입니다 라울 자 테니스밖에 없는 찬스죠 경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가 선제골이 나왔습니다. 초반부터 시동을 거네요. 이 기세로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을까요?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완벽한 타이밍의 발리슛이었습니다. 잼 플릴리시 띄우고 좋다. 볼을 빼앗습니다. 속도가 빠릅니다. 자, 최후방의 에밀리아로 마르티네스 골키퍼 반응합니다. 볼을 쳐냅니다. 골! 강력한 슈팅입니다. 골키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? 골키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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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었네요. 인터셉트 자 일단 뒤로 보냅니다. 드리블 패스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건 아니죠. 들어갑니다. 고! 골키퍼 닿지 않습니다. 정확한 슈팅이 구석쪽으로 꽂힙니다. 개굴 코스로 날아갔어요. 말 그대로 원더골입니다. 센 클릴리치 띄우고 좋다. 자 좋은 태클이네요. 볼을 지켜냅니다. 자 뒤쪽의 골키퍼에게 건넵니다. 자 스로인 지금껀 패스미스인가요? 골을 뺏습니다. 잘 익었어요. 골이 그려옵니다. 상대 선수 맞고 골은 밖으로 나갑니다. 코너킥입니다. 잘 막아냈지만 골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과감하게 볼을 노렸고요. 결국 빼앗습니다. 자 넘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훌륭한 슛이었습니다. 네 과감하게 잘 차주었어요. 토키퍼에 허를 찔렀어요. 저거리에서도 과감하게 쳐네요 깔끔한 장거리 슛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일방적인 정리네요 가로의 찬스를 놓치고 마네요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빗나가는 건 유감이네요 감독도 땅을 칩니다 전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되었습니다 도루투베트는 후반전에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? 델피에르의 슈팅! 네 골키퍼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자 앨런 시어로 키퍼에게 보냅니다 헤더 득점이 나왔습니다 멋진 헤더 골입니다 골을 잘 보고 노렸어요 골대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훌륭합니다 이 경기에서만큼은 실력의 차이가 나와버리고 마네요 훌륭한 태클입니다 열렸어요! 오늘의 두 번째 골을 넣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맞을 수 없죠? 키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스 글릴리치 디오고 좋다 볼을 택시합니다 훌륭한 다이빙에도 머리로 잘 맞춥니다 잘 밀어넣었네요 최고의 코스를 노렸습니다 제일 큐린이지 골이 골을 잃습니다 골! exemple이 골망을 흔듭니다 공간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. 태클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하는데요. 도르투벤트가 볼을 잃었습니다. 반다이크의 인터셉트. 슛! 골! 들어갑니다! 세 번째 골입니다. 헤트트릭입니다. 이 골로 헤트트릭 달성!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. 판단력이 남달라요. 기회를 모조리 잡아내고 있습니다.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. 힘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와 오늘은 완전히 흐름을 탔습니다. 매우 긴 거리를 달려와 득점했는데요. 수비는 뭘 하고 있었죠? 대클릴리치. 대클릴리치. 골대위 맞았습니다. 중요한 커팅입니다. 확실하게 빼앗습니다. 도르투문트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. 진판의 휘슬로 경기 종료됩니다. 도르투문트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. 풍한 날씨가 됐습니다. Alan boy,